야 너 진짜 눈썹 뻗어 우리 수연이 이쁘죠? 나도 뭐해 우리 남순이도 이쁘어 핵 뭐라고? 아무 말 대전치네 은빈이 못생겼잖아 트레이닝룸? 안녕 한 번 더 안녕해서 깜깜해서 잘 안보이지 엽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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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먹어? 엽떡 언제 먹어? 나 오늘 늦게 해 나 오늘 늦게 해 봐 진짜? 아악 아악 야 참 마주 못하다가 야 이거 인지 알아? 김진선이 내 앞에는 약 뿌리고 있다 내가 계속 아 그럼 사탕을 어떻게 먹는다고? 뭐하고 아무 말 대전치네 되게 느리다 화질 안좋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너무 어딨어 고공갈비 에뀸 예뻤 연아 엽떡 언제 먹어? 하하 나 늦게 간다고 나 2시 반에 바로 하는 시간 늦게가오면 우리 아는 10시에 먹거든 근데 1시까지 다 먹었다고 예 진짜.. 오빠 집에 안 돼 우영이 집에 온다 2시 반에 저에게 진짜 하실 안다 오 깜짝이야 악마야 오늘 훈련이 있는데 학교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 지금 몇 시야? 지금 몇 시야? 10시 40분 땡큐 네, 당각돼요 진짜 귀엽다 왜 안해? 와, 쓴다 수민이 박친다고 네가 너무 작다고 했는데 지금 치우고 있잖아 근데 우진이 그 사탕 넘었어? 야, 수민아 야, 수민아 야, 수민아 얘가 나갔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? 내가 이런 거 하지? 그치? 내 앞에서 그치? 내 앞에서 그치? 그치?